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만에 점심방송이에요? 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? 광고를 못 봤는데 2.59개에서 이건됐어요 알림이 이제 왔어요 왔어요? 네, 저 알림 왔어요 자 들어온다 얘들아 오늘의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얘들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다 진짜 우리의 모든 게 지금 여기에 날렸다 와 벌써 20명 됐어 역시 역시 자 못 뽑은 사람들 지금 많이 있고요 형이 150개 날렸다 형도 150개 도전 각이다 형 소리 잘 들리니? 자 확인 카타쿠리 뽑았어요 빅마 2.2 성공 와 개꿀띠 확률 낮아요 그치 확률 당연히 낮겠지 하지 마세요 다이어 70개 주네요 자 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내가 꼭 뽑아내리 다이어 80개 다이어 80개 있어서 11번 6번 6번 담뽑으로 각성 카타쿠리 하비님 꼭 뽑으세요 아 나도 다 뽑고 싶지 나도 형도 다 뽑고 싶지 맘처럼 잘 안되잖아 근데 자 새친구들 반갑습니다 행운이 나에게 기뜰길 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자 얘들아 형 목소리 잘 들리지 나중에 울지 마세요 니가 벌써부터 그런 소리하면 진짜 울 일이 생긴다고 봐도 내 옛날 영상에 빅마미드기 카타쿠리가 구리다 그어 타면 출발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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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반다이는 오늘도 나를 버릴건가 헐 은근히 빅말 빅말 뽑았다 자 과연 오늘도 반다이가 나를 버릴지 자 간다 얘들아 아 떨리네 이거 긴투리는 옆에서 슬램덩크 하고 있습니다 상대상 바르고 있습니다 10대 0이에요 전 600개 날렸어 벌써 600개 날린 사람 있어 장난 아니다 마왕형 400개 날렸 나는 150개 안에서 쇼부 본다 출발 금 아 아 아 요즘 금길을 못하 금길 안나오는건데 아 무슨 스킵이야 너나 스킵이야 나 스킵 안해 아 아 아 파르톨로매 웰말이야 아 비다 비다 앱이다 자 시그마 시그마 띠 자 이성조로 아 나는 근데 빅맘이랑 인연이 있을거야 아 시그마 많이 나오는거 보니 불안한데 이거 이거 아아 아 옛날에는 캐번디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아 아 선생님들 좀 주세요 진짜 와 바란다니 선생님들 아이 불레 걸었어 이거 아 이거 진짜 아아 자 오십개 자 오십개 날리구요 아 아르톨로메오 아아 5성 됐네 와 아주 5성 개꿀띠 얘들아 다 채팅창에 후라고 써 행운 후라고 써 후 후라고 써 행운을 불어주는거야 나한테 너희들이 후라고 쓰면 그 후 받아서 출발한다 자 좋아 후라고 다 써 보고 있는 사람들 다 후라고 써 좋아 좋아 얘들아 가 쌍운이 탤너 안 돼 후라고 하라고 자 후 박부 간다 이교회차 해보자 oho oho 자 간다 좋아 얘들 간다 자 얘들아 금길 간다 자 괜찮아 괜찮아 거 오! 아하 금끼리 갔는데 금끼리 갔는데 일단 불사보가 나왔네 괜찮아 괜찮아 자 불사보 아 이거 아 그래다 가 자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반다이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아까 바르톨로 메오보다 훨씬 낫지? 0.2% 금길키 아니라서 하나가 더 뜰거다 아직 한발 남았다 좋아 내 총알에 한발도 남아있어 야 실시간 지금 43명 역시 뽑기 불어라 불어라 얘들아 바람을 불어라 불어주세요 끝난거 아냐? 아 자 100개 날렸습니다 야 이상한거 하지 말고 다 후라고 쓰라고 후라고 얘들아 후라고 써 후라고 자 다시한번 후라고 써 자 세번 갈거야 후라고 써 자 자 그래 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자 후라고 다 써 다 후라고 써 다 후라고 써 다 후라고 써 얘들아 후라고 써 형 이번에 넌나면 안돼 아 또 이렇게 또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자 다 후라고 쓰세요 자 기운받아서 갑니다 마피아야 뭐 청개구리니 너 진짜 뭐 초등학생처럼 왜 이러는거야 자 간다 50명 보고있습니다 자 50명 기운받아서 50개 다이아몬드 출발 아 금길 안타져 자 1회차 자 나미 자 우섭 자 우섭 아 애들이 다 울고있어 우섭부찌 후룩 아 핫찌 후룩 아 이거 똥망 얘들아 망띠리드네 김트림이 얼굴로 하면 좀 잘나올라나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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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막있지 뭐야 한 번만 주자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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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구일구 구나이네 잘해 서울 축제이식 60이에요 응 갈째로 갈제 60이에요 으흐흐흐흐흫 아 아 아 자 마지막 마지막 아 또 안뜨네 아 아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하브이 아니야 하비야 도와주세요 반다이 선생님 매미들이 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빅맘 도와주세요 오! 잠깐!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반다이 얘네들 나 블랙 권고 진짜 이거 확실해 이거 아 아 이상호 나왔어 밖인게 있네 아 진짜 안나왔어요? 안나와 안나와 아 하나만 주세요 아 가야가 뭐야 가야가 아 진짜 장난치냐 아 얘들아 자 구독을 눌러라 구독을 눌러라 얘들아 아 진짜 야 이거 저불깡 나온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얘 말이되니 이게 얘들아 야 200개 썼어 200개 아 아 아 그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이거 안돼 이거 더하면 안돼 이거 더하면 안돼 이거 안주는 각이야 이거 절대로 안주는 각이에요 지금 아 야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네가 하지 말라고 절대 안된다니까 morgens 안 된다구요 절대로 앉을거야 너네가 후보로 앉은건요 중간에 쎄퇴한 놈들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된거야 누가 중간에 쎄퇴했어 자 너네들이 중간에 crplan 해가지고 이렇게된 거야 보고야 쉽지 사실은 엄청 뽑고 싶은데 직접 Survivor 아닌 것 같아 자 이것까지 해서 50개 다 날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냐 상크스포킹 끝났니 그래서? 상크스포킹 끝났니? 아 끝났네 아 아 자 얘들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너희들 많이 봐주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구독 안한 우리 아비가족들 구독 눌러주고 형을 위로해주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더 했다간 큰일난다 자 내일 내일 저녁 실망 때 우리 내일 실망 때 요거 각성 빅맘과 카타쿠리를 포함해서 새롭게 순위 12명 매겨볼테니까 내일 많이 실망 들어오고 얘들아 코로나 조심하고 오늘 많이 더우니까 더위도 조심하고 그만할래 아 우울증 걸릴 것 같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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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 아주 아 난간해야죠 아 아 아 감사합니다.